서천군이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예산 3,125억 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습니다. 군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, 올해 예산 중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율을 70%로 잡고, 각종 물건비와 공사 대금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신속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.